저희도 어떻게 알아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덕에 대해서는 뭐라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남두현입니다. 일단 저희 소식을 접하셔서 많이 놀라셨을 분들께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많은 걸 배웠고 많은 사랑을 받아도 너무 행복했고 엑스원으로서 함께했던 소중한 경험들을 절대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저희 엑스원 멤버 형들과 많은 스태프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응원해주셨던 원익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빠른 시간대에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스윙엔터테인먼트 분들께 그동안 수고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한결입니다. 먼저 기사로 소식을 접하시고 많이 놀라셨을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프로그램을 하는 동안에 정말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하고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주신 사랑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이런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정말 저희 엑스원 멤버들 그리고 또 원익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하고요. 지금까지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위해서 고생해주신 스윙엔터테인먼트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제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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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